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화장품 코트 롱패딩 대신 파자마 이너웨어 먹거리 매출 급증가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 천둥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화장품 코트 롱패딩 대신 파자마 이너웨어 먹거리 매출 급증가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박돌이들이 집돌이 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집돌이 집순이로 사신 분들 베테넨 집순이가 없구나 아무튼 그래서 쇼핑 상품 매출을 확인해 보니까 집콕 트렌드가 확연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롱패딩 코트 같은 외출복이나 화장품 같은 쪽 매출은 감소하고 집콕 관련 상품들이 인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파자마 이너웨어 간단히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것들 그리고 쇼핑 형태도 바뀐 게 오프라인 쇼핑 말고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쪽이 엄청 성장세였다고 하네요 아마 게임 업체들도 그랬겠죠 저도 워낙 게임에 돈을 많이 써서 1년 내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예쁜 옷 사도 어차피 나갈 곳도 없고 자랑할 곳도 없고 그리고 예쁜 옷 자체를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옷 안 산 지 오래됐어요 매일 그 옷이 그 옷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은 1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그 뭐지 UC버클리 거기서 그 풋볼팀 후드티를 하나 사온 겁니다 아무튼 코로나 직전에 여행을 갔다 온 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오늘은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춘비하는 리빙포인트 나미춘하는 날입니다 그럴싸한 꿀팁들로 1시간 채워가는 시간이니까 드립 많이 날려주시고요 코너지기 윤태진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윤태진 씨가 뭐 일이 있었나 봐요 오늘 특이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저희를 위해서 입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이후에 그대로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윤태진 씨의 모습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를 켜시거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참여 가능하고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트리룩으로 입고 왔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특이하진 않습니다 베테레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구민엔 브로앤틱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를 드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태는 노랑통닭, 미래신용정보, 치킨의 바른기준 바른치킨, 경기주택도시공사, 유한양행지르텍, 자코모, 힐스테이트 용인둔전역, 가마치통닭, 넥센타이어, 청혼아이스, 반올림피자샵,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공무원합격 해커스공무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자담치킨, 베스킨라빈스, 명륜진사갈비, 쌍용자동차, 동서식품, 이브자리, 원에디션 강남구원, 함께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장갑이 제가 써봤던 것들은 좀 별로 안 따뜻했어요 어중간했던 기억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패딩 주머니에다가 손 찔러 놓고 있다가 쓸 때만 꺼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뭐 문자 잘 안 오시잖아요 장원동님 하버드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인데 며칠 전에 입국해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미국과 미팅이 새벽에 있어서 힘드네요 이럴 땐 시차적응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하버드에서 일하는 연구원님 베텐이 이렇게 고학력자들이 많이 됐습니다 일이 있어서 오셨나 보네요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사실 격리 기간 때문에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웰컴 홈 시차적응은 어차피 근데 자동으로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계 어딜 가는 것보다 미국 쪽, 아메리카 대륙 쪽 아니면 브라질, 이런 남미 그쪽을 갔을 때가 시차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돌아왔을 때 어차피 오래 걸립니다 보름에서 한 달, 내년쯤 적응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버드 다니는데 베텐을 왜 들어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채팅창에 그래 아싸는 학력과 상관없지 그건 아니죠 0124님 일주일이 참 빨리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만 기다립니다 일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9127님 진짜 추워서 봉인했던 타이즈를 오늘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는 옷핏을 생각하지만 몸이 건강을 챙기라네요 배형도 따뜻하게 입고 댕기세요 고맙습니다 타이즈 남동생 청취자께서 많이 입고 다니시고요 9393님 충남 아산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네요 지금 눈이 오나요? 눈길 조심하시고요 6938님 성재형 베텐러들은 당연히 베텐 시그널 속 나올 때 성재형을 생각하며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방구석 지식인들이 시시걸렁하고 보잘것 없지만 언젠가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써먹을 수도 있을 법한 얄팍한 꿀팁을 대방출합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춘비하고 싶다면 이 코너를 들어놓는 게 좋다 남이춘의 리빙포인트 SBS를 넘어서 MBC 라디오까지 침투한 바쁜 게스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지난주에 정우의 희망곡에 또 출연하셨더군요 네 불러주셔가지고 타 방송에 자주 등장 특히 라디오에 뭐 이게 정기적으로 가기로 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좀 이런 특집 코너들이 생겨야 된다 그러면은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그 레귤러가 되면은 좋은 건데 말이죠 저희랑 어차피 시간 안 겹치고 아 근데 그 피디님이 그러셨어요 거기도 약간 배텐처럼 이렇게 정규 멤버가 이렇게 딱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물어보시지 않았는데 저만 게 아마 그래서 이렇게 고정은 꿈도 꾸지 마라 약간 쑥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차피 고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지만 잠깐 하고 가세요 이런 느낌 그래서 예 이랬는데 다소 머쓱했습니다 네 자린 없다 네 자린 없다 넌 땜빵이야 네 자리 없다고 네 걱정마 타방송사도 광탈춘이야 좋고 노시다 가세요 그래도 굉장히 큰 프로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오래됐고 사실 굉장히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죠 에스패스라도 자 미춘이의 시은님 미춘님 오늘 컴퓨터 사인펜 룩이네요 특이한 정장이에요 아 뒤에 예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예뻐서 어깨 쪽만 하얗고 어깨 아래로는 검정이고 블랙이에요 화이트 앤 블랙 묘한 정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깨 쪽이 하얗기 때문에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네 원래 넓은 거에요 아니야 삼각김밥 룩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검정 고무신 룩 네 그리고 흑맥 주위의 생크림 룩 이라고 하신 분 있고 맛있겠다 어깨만 락스에 담그셨나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무슨 의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정장이에요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하고 그러고 뉴스 갔다가 오느라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 본인 옷이군요 네 제 옷입니다 그 하얀 부분이 근데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띄네요 그래가지고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그 낙서라도 하고 싶고 사인을 하고 싶고 여기다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충동이 드는 특이한 옷입니다 뭔가 붕대에 감은 거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붕대에다가 보통 사인하잖아요 네 규성매직으로 네 뭔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어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건 안 하겠습니다 배성제 대 정오의 방곡이 뭡니까 아 아 당연히 배성제죠 네 넘어가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윤태지 앞으로 아 정모씨는 사람 이름이라고 하시네요 정모.. 네 트랙스 멤버셨던 예 정모씨 이게 뭐예요? 기타 DJ이셨어요 특별 DJ로 김신영씨가 하시는 방송인데 네네네 그때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은 아니니까 양심의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팬입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김대영님 와이프랑 TV를 보는데 미춘님이 나오시더라구요 아내가 누구지 되게 예쁘다 라고 하길래 갑자기 신이 나서 미스춘향 출신이고 별명이 나미춘이고 야구여신으로 유명했고 한예슬 닮았고 한자리에서 귤을 50개씩 먹고 나 예전부터 저 아나운서 뜰줄 알았다 라고 칭찬했는데 아내쪽 기운이 싸했어요 함정을 팠는데 이렇게 쏟아냈네 기혼춘할단 유부춘할단인데 살아계시는가요 멀리 안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눈치가 여전히 없는게 마지막 글자 마지막 한 문장 윤태진씨가 저희 아내 기분 좀 풀어주세요 김대영님이 풀어주죠 내가 풀면 큰일났지 모두 모두 Church's Heart 야 월척이네 냅니다 아유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이분을 위해서 눈치 정말 없으신 배텐 유부 남으시고 자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포인트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네 매주 어떤 상황을 들이면 그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 무엇하면 좋을지 소소한 꿀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주제 달고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주 정해진 주제는 게시판에 미리 올려둔 주제 공지글에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생방송 중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참여해 주십시오 재밌는 주제와 사연을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릴게요 무덤을 포크레인으로 파는 유부 추날단 명복을 빌고요 첫 번째 리빙포인트는 윤태진 씨의 모노드라마로 만나보시죠 요즘 지콥하면서 낮잠을 하도 잤더니 밤에 잠이 안 오네 배텐 몰아듣기 몰아보기 정주행까지 다 했는데도 잠이 안 오냐 아 안되겠다 이럴 때는 고전 수법을 써봐야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 서른 네 마리 양 서른 다섯 마리 아 내년에 서른 다섯 살이네 어디까지 샜지? 아 잠깐 딴 생각했더니 까먹었네 아 다시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 양 꼬치 먹고 싶다 아 뭐야 뭐야 아 어디까지 샀더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결국 양만 세다가 꼴딱 밤을 샜다 이제 턱 밑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을 뽐내며 출근을 나야겠다 아우 피곤해 아우 피곤해 오늘 밤은 꼭 꿀잠 자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도와줘요 배텐 너드 리빙포인트 첫 번째 주제 밤에 꿀잠을 잘 자기 위해서 무엇 하는 게 좋다 여러분의 꿀팁을 나눠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어떻게 밤에 밤잠 잘 주무시나요? 아니요 전 불면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거의 그냥 못 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몇 시에 주무세요 평균적으로? 어 저는 일단 2시? 그리고 늦게 자면 3시고 그리고 일어나는 건 한 10시 반? 어 그렇군요 근데 일이 있으면 더 일찍은 일어나는 거예요 2, 3시면 뭐 평균으로 저는 막 4시, 5시 이렇게 잘 때도 있어요 아 게임하다가요? 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영화 보다가 아 영화 보다가 책 읽다가 아 책 독서 엔딩 네 그런 식인데 저도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을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면증은 아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이러는 거고 저는 그냥 늦게 일어나지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불면증이 아니라 그냥 더 놀다 자지 뭐 이런 느낌 아 그렇구나 아 근데 그럼 너무 힘들지 않아요? 뭐가요? 좀 피로가 안 풀려서 다음날 뭐 일이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럼 좀 이제 일찍 침대에 몸을 던지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행복한 아침이라고 조근을 할 때는 네 그때가 오히려 불면증이 생겼었습니다 저도 고생을 좀 했어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자야지 일찍 이거 내가 이러면 안돼 8시 넘으면 안돼 9시 전엔 무조건 자야 돼 뭐 이러다가 사람이 이렇게 안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못 자고 음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 저는 진짜 불면증이 그래도 좀 심한 편이어서 잠 잘 자는 꿀팁 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궁금해요 자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어렵거나 지루한 책을 읽는 것이 좋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다 라는 생각이 들며 점점 멍해지다 어느새 잠이 들어있다 음 그렇네요 책 읽을 때가 사실 잠이 좀 잘 오긴 합니다 책 펼치는 게 일단 짜증나죠 아 저는 책을 잠들려고 읽으려고 펴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딱 펴면 신기하게 그냥 책이 너무 잘 읽혀요 자려고 폈는데 막 책을 빠져서 읽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음 그럴 수 있어요 공부하면 잠 올 수 있습니다 아 하기 싫은 거 할 때 어? 저 진짜 잠 잘 오는 콘텐츠 알아요 뭐요? 주식 공부를 하면 잠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식 때문에 며칠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 투자는 안 하고 그 재테크 공부 있잖아요 그럼 재미없죠 네 그 잠이 막 쏟아졌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돈을 좀 갖다가 네 약간 쏟아 부어야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와요 다음은요 자연의 소리님 땡튜브에서 10시간짜리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자는 것이 좋다 제가 요즘 빗소리, 시냇물 소리 같은 거 틀어놓고 자는데 볼륨 3 정도로 해놓고 자면 진짜 좋습니다 저도 이거는 좋아합니다 뭐 뉴스 채널 이런 거 아주 작게 정말 볼륨 1, 2 정도 틀어놓고 뉴스는 어차피 24시간 내내 돌아가잖아요 그거 일단 화면 틀어놓고 그 다음에 땡튜브 같은 걸로는 ASMR 채널 같은 거 그렇게 해놓고 또 눈으로는 폰으로 딴 걸 봐요 백그라운드 재생하면서 멀티가 엄청 잘 되시네요 네 왜냐하면 뉴스에서 소리가 조금 관심이 가면 그걸 보고 땡튜브 소리는 배경음악이고 눈으로 보는 거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전 우주 ASMR 같은 거 우주 소리 우주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요? 그러니까 그 우주선 내부의 소리랑 뭐 그런 소리 있잖아요 어몽땡땡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거랑 제가 하는 제 방송을 봐요 스트리밍 제 방송 내 목소리 내가 들으며 잔다 그럼 잠을 왜 이렇게 잘 오던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저 자려고 제가 만들어요 날 안심시키는 건 나뿐이다 목소리가 좋아차 난 내가 쓰담쓰담한다 네 조회수 높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제가 봐도 높아지나요? 아닌가요? 아니지 않아요? 제가 보는 건 카운트가 안 되겠나? 모르겠네요 춘튜브는 수면제다 네 잘 옵니다 김혜선님 육체노동을 하는 게 좋다 알바 사이트 보면 일일 알바로 택배나 공장 알바가 나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피로도가 쌓이죠 집에 도착하면 쉽게도 전에 쓰러져서 숙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힘들게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불면증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등 대면 바로 주무시는 분들 저 예전에 김미나 선배님 있죠? 김미나 아나운서 야구 스포츠 네 스포츠 근데 그분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선배님 진짜로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요 그랬더니 저를 지그시 보면서 안 피곤해서 그래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는 얘기에요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입맛이 없어요 네가 배가 덜 불렀고 배고팠구나 이런 거고 잠이 안 와 네 자 다음은요 장진성님 해외 축구를 보지 않는 게 좋다 주중엔 챔스와 유로파 주말엔 EPL 라리가 분데스리가 등을 보느라 잠잘 팀이 없어요 팀에 따라서는 잠이 잘 오는 팀도 있습니다 수면 축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대단한 리그에서 뛰는 팀이 꿀잠 축구를 할 경우가 있어요 관중들 잘 수 있고 시청자들 잘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실수했죠 배성제대 정오의 희망곡인 줄 알고 배성제대 정모라고 써있는 걸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정오의 희망곡 줄여서 정모가 아닌데 저는 순간적으로 잘못 보고 아 잘못 본 거 맞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모씨가 있었던 그룹 트렉스의 패러독스 끝 꼭 드리고 2부에 뵙겠습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에 등교 중단과 원격 수업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제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건데요 시행기간은 지역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 중고등학교는 오는 28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31일까지고요 경기도나 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두 오는 31일까지 인천은 별도 안내식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는 긴급 돌봄에 준해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지엄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에 편배송제의 텐줄에서 뱉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그러다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로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제의 텐 배성제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춘비하자 리빙포인트 남이춘 윤태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밤에 꿀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게 좋다 여러분의 꿀잠 방식 꿀팁들 나눠보고 있는데 배텐러들은 보통 되게 늦게 주무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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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텐러들은 보통 약간 정상적인 직장인 패턴으로 보면 점심에서 오후 정도 배텐러들은 보통 배텐러들에게는 저희가 그러니까 두시탈출 컬투쇼예요 트라임 타임입니다 하루의 허리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고 하루를 배텐러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은 지금이 중천 해가 중천에 떠있다 이런 느낌 소개해 주세요 의대 갈 뻔한 재수생님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 불면증이 심해서 스트레칭을 20분씩 했는데 누우면 1분 안에 잠들고 있어요 몸을 최대한 꽈배기나 종이학처럼 접고 꼬세요 저는 참 진짜 안 하는데 스트레칭이나 요가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숙면에 도움된다고는 하는데 요가는 하고 자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잠이 잘 오는 건 모르겠고 몸이 좀 이렇게 하루 피로가 풀리는 느낌? 그건 좋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요 윤종근님 양을 세지 말고요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을 100부터 거꾸로 세보세요 저는 3, 40명 정도 떠올리면 꿀잠 자요 이게 뭐죠? 100부터 거꾸로 센다? 모르겠어 윤종근님은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1위부터 100위까지를 정해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졌네요 지금 100위부터 나만의 차트예요 나만의 랭킹 그래서 점검해보는 거죠? 종근 랭킹 종근 차트에서 100위부터 거꾸로 쭉 가다가 보통 한 70위, 30위 이 정도 됐을 때 잔다 자 나만의 차트 남의 추는 몇 위입니까? 어? 궁금하네요 종근 뉴스긴 하지만 100위 안에 있나요? 요즘은 차트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채팅창에 너 친구 100명은 있냐? 친구 100명 많은 거 아닌가요? 엄청 많은 거예요 다음은요? 0529님 이북 듣기 모드로 켜놓고 드리면 좋다 5분 안에 꿀잠잡니다 이북도 이제 오디오북 형태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거 괜찮네 하지만 사기가 어렵죠? 다음은요? 3607님 너튜브에서 2억 년 후 미래 동물 다큐를 보면 좋다 3일째 보는 중인데 여태 다 못 보는 중 보다 잠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궁금하다 이거 너무 괜찮다 2억 년 후의 미래 동물들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게 있다 다들 막 변이 되어 있나요? 저 볼래요 오늘 저 이런 다큐 좋아하는데 베텐러들은 2억 년 후에 어떨까요? 인간은 2억 년 후에 어떻게 변하려나? 주꾸미 궁금하다 아무튼 궁금하네요 오늘 밤에 보고 싶습니다 본인 채널 홍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3607님 다음은요? 정민우님 뭘 먹는 게 좋다 요즘에 저녁 대신 자기 전에 뭘 먹으니까 포만감도 있고 식곤증 때문인지 잠도 잘 오더라고요 대신 급살 찔 수 있습니다 이게 먹고 나서 잠 잘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부대 껴서 못 자요 그래요? 이게 살찌는 사람과 안 찌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저는 먹으면 완전히 그냥 램수면 상태로 급행열차 출발합니다 입 벌리고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과자 부스러기 이런 데 붙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그 급행열차 출발 총알기차 그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램수면으로 타임워프하기 전에 빨리 가서 입 닦고 세수하고 막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와요 안 그러면 바로 쓰러지거든요 그렇구나 잠이 오는군요 자 다음은요? 까막눈님 제2외국어 알려주는 영상을 듣다 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로 독일어를 알려주는 영상 같은 건데요 보다 보면 꿀잠입니다 독일어를 스페인어로 알려준다? 스페인어로 독일어를 그럼 뭔 소리인지 둘 다 못 알아 듣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닉이 까막눈이에요 그러네요 스페인어 독일어에 대해서는 까막눈 상태로 하면은 아 참 잘 온다 다음은요 박현희님 암막커튼을 치고 눈에 안대를 하는 게 좋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흘러나온 빛이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빛이란 빛을 다 차단시키면 돼요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절에 불면증을 탈출한 1차 방법이 암막커튼을 완벽하게 설치해가지고 빛의 방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스탠드 저는 이제 빛을 아예 바깥빛은 햇빛은 차단하고 스탠드를 은은하게 켜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거 추천드리고 제가 완전히 불면증을 탈출한 2015년경 그때는 뭐였냐면 제가 어떤 알던 분이 그 건축 뭐 이런 거 하는 분이었는데 설계하다가 잠이 그냥 잠을 그냥 며칠 동안 안 잔대요 네 그냥 하다 보면 그냥 과제 프로젝트 하느라고 잠이 안 와서 그냥 안 자고 며칠 있다가 자면은 그렇게 꿀잠이래요 그런데 멀쩡하대요 며칠 안 자도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렇구나 하루 정도 그냥 안 자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다음날은 무조건 꿀잠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밤새 버리지 뭐 이런 마인드 그런데 그것도 뒤에 일이 없어야 안 피곤하게 그냥 잠을 기다릴 수 있지만 일 있으면 고통입니다 일이 물론 매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하루 안 자도 다음날 일 충분히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나 스스로를 믿는 게 불면증은 사실 정신적인 부분이라 그냥 털어내는 게 제일 좋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예 잠을 못 자고 중계해봤는데도 괜찮아요 안 늙어요? 네? 전 잠 못 자면 늙을까봐 너무 걱정된다고요 어차피 시간은 그냥 갑니다 어차피 며칠 뒤면 35세 아니 정통으로 안 맞으려고 네? 정통으로 안 맞고 시간은 정통으로든 뭐 측면으로 맞든 어차피 그냥 시계는 돌아가요 네 네 채팅창에 하프칠순춘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하프칠순 하하하하하하 따뜻한 이유 마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리빙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윤태인 씨 모노드라마 또 한 번 들려주세요 요즘 사람들의 SNS를 보니까 다들 갬성갬성하네 나도 뒤처질 수 없지 갬성하면 이거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라디오에서 말을 안하면 어떡해요 요즘 불멍 물멍 바다멍 순멍 바람멍 같은 멍때리기가 요즘 갬성이고 유행이라길래 따라서 카메라멍 가멍 조명멍 조멍 따라해봤는데 이게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요즘 갬성에 동참해보고 싶다 도와줘요 베텐너들 리빙 포인트의 두 번째 주제 요즘 유행하는 갬성을 느끼고 싶다면 무엇 하는 게 좋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보내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감성 터지는 문화를 즐기고 싶다 뭘 하면 좋은지 좀 어렵네요 주제가 애매합니다 감성 사진을 찍는다 감성 캠핑을 한다 감성 영상을 만든다 감성 놀이 뭐 이런 것들 멍 때리고 뭐 이런 것들 불멍 물멍 이런 것들이 요즘 좀 약간 감성 트렌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싸다 보니까 트렌드를 잘 못 쫓아갑니다 불멍은 그래도 다 좋아하시는데 불멍은 안 하죠 불을 우리가 볼 일이 가스불밖에 없지 않나요?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으면 모닥불을 어디서 봐요? 뭐 MT라 이런 데 가면은 모닥불 봤구나 최근에 최근엔 아닌데 보통 모닥불 뭐 하지 않나요? 모닥불 어디서 보셨습니까? 모닥불은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뭐야? 비상화막 나오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허를 찔렸네 아니 그걸 어디서 봐요 모닥불 남 누구냐 아니 그냥 진짜 그런 건데 네 알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무슨 멍 뭐 이런 것들을 보내시는 것보다 난 이런 감성 요즘 최신 트렌드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소개해 주세요 임재명님 베텐너 오드라퍼 도산공원러 목동리언 등 러퍼 니언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좋다 요즘 이런 거 막 붙였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ER 붙여가지고 베텐너 러퍼 목동리언 목동리언 목동리언이란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요 성재리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추날단 그렇죠 저희는 이제 추날단이라는 분파가 있죠 다음은요 최정우님 SNS에 사진 올릴 때 긴 문구를 구구절절 쓰기보다는 이모티콘 딱 하나만 올리는 게 좋다 해시태그를 많이 다는 건 유행이 지났다구요 아 이게 요즘 감성인가요? 이모티콘 딱 하나만 그냥 띵 올리는 거? 진짜? 괜찮네 해봐야겠다 저는 근데 요즘 SNS를 하는 지가 몇 달이 됐어요? 몇 년 되지 않으셨어요? 몇 년은 아니고 아 그래요? 몇 년입니까? 몇 달 됐어요 티드에 뭐 안 어울려 화기가 귀찮아서 배성재의 텐 리빙 포인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성들 소개 좀 해주세요 박종현님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풍경만 찍는 게 좋다 특히 VJ처럼 막 말하는 영상은 요즘 감성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진도 풍경 사진만 찍는 게 요즘 감성이죠 그런가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요즘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 제가 나와서 자 지금부터 뭘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시선에 있는 것들 가끔 강아지랑 나오거나 이 정도 막 말하고 소개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영상 할 때 이 땡튜브 감성은 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트렌드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은요 임세종님 사진 찍을 때 치즈나 V하고 찍는 것보다는 뒷모습 사진을 찍는 게 좋다 V를 하고 찍는 건 촌스럽잖아요 요즘 감성은 무조건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뒷모습 좋은 배경에 뒤로 서 있는 거겠죠? 그냥 냅다 뒷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요 보통 이제 그 자신 없는 분들이 뒷모습으로 임세종님 굉장히 그 내세우고 싶은 느낌이었으면 네 무조건 앞모습으로 같겠죠? 자 다음은요 4592님 요즘 감성은요 빠른 호흡의 영상인 것 같아요 땡튜브나 틱땡 같은 거 보면 짧은 쇼폼 영상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늙은이라 자연 다큐멘터리가 좋습니다 자연 다큐는 근데 어린 분들도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다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자연 다큐 같은 건 넉넉히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빠른 호흡으로 잠깐 딱 해가지고 신기한 거 하고 엄청 뭐 좋아요 받고 이런 글쎄요 그거는 뭐 또 잠깐일 수도 있고 배지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배지 스타일 저도 잠깐 해봤는데 그냥 뭐 큰 차이가 없이 느껴지더라고요 크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다 말았습니다 SNS 자체가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요 2786님 요즘 레트로가 유행을 하잖아요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시골 할머니 댁 마당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며 장작 모닥불에 고구마도 구워먹고 솥뚜껑에 냉삼도 구워먹어 본다 그리고 할머니 장롱 속에 있는 꽃무늬 조끼와 일바지에 털 달린 고무 신발을 신고 사진을 찍어본다 레트로는 항상 유행인 것 같아요 레트로라는 말을 한 것 자체도 되게 레트로스럽고 이게 그리고 꼭 레트로겠습니까 맞아요 뭔가 세련된 거랑 섞어서 하면 패션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다음은요 5173님 와플 기계를 사서 아침에 와플 하나와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예쁜 접시와 컵까지 있으면 감성 투배 저는 진짜 커피잔 차잔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 타거나 아니면 커피를 타가지고 올려놓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사진 찍어서 소장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잔 하나를 샀는데 진짜요? 네 잔 사는 게 제 취미입니다 다음은요 3847님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요즘은 노을을 보면서 노을 사진을 SNS에 올리면 감성 터지는 것 같아요 특히 타임랩스로 해가 지는 과정을 촬영해서 올리면 그건 최고의 감성 시간 오래 걸리는데 타임랩스로 보통 폰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폰을 내내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다 다른 카메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늘 이런 사진들 많이 찍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노을은 붉은 노을이죠 다음은요 38 아 네 0911님 색칠 공부를 하는 것을 취미로 가져보는 게 좋다 요즘 집콕하면서 할 수 있는 취미 예를 들면 색칠 공부 같은 걸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요즘 감성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요즘 감성인가요? 어렸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미술학원에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성인들도 다시 유행한다? 네 이렇게 색칠하고 컬러링북 네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장애 이거 좀 지났어 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좀 지나긴 했죠 본인은 진짜 트렌드 최전방에 있다 그런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거 이거 좀 지나지 않았나? 요즘엔 뭐가 유행인가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공감 가는 사연이 없냐? 우린 감지나 쓰자 다음은요 1400님 저는 요즘 턴테이블을 사서 LP를 들어요 음원처럼 음질이 깨끗하지 않고 지찍거리는 소리가 오히려 감성 수치를 뿜뿜 올려주더라고요 요즘 어린애들은 LP판을 처음 보는 물건이라 오히려 힙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LP가 힙해진 것도 거의 한 2, 30년 된 것 같은데요 2, 30년? 왜냐면 90년대 중반부터 CD플레이어를 다들 썼으니까 그래요? 아무튼 다음은요 요즘은 MP3 플레이어도 레트로니까요 그거 완전 옛날 거죠 근데 다시 LP는 좀 요즘 감성으로 올라온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우리 집 전축은 그냥 전축? 옛날부터 그냥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전축 뭐죠? 원래 LP는 사실 전축의 일부죠 LP 플레이어 LP 플레이어만 따로 이렇게 얇은 다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놓는 게 저는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LP판은 언제나 전축 전축의 맨 윗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축의 펜트하우스랄까 맨 위에 그래야 뚜껑을 열고 거기다 이렇게 바늘을 하고 다음은요 0203님 가사가 구구절절한 노래보다는 못 알아듣는 노래 가사의 노래를 듣는 게 좋다 요즘 감성의 노래들은 가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오죽하면 노래 가사를 마치는 예능이 생겼겠어요? 놀토! 노래 가사 마치니 저희랑 조금 비슷한 저희가 얘기를 하던 것들과 겹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다음요 3967님 저도 집콕하면서 요즘 감성 따라가 보겠다고 홈카페도 만들어보고 허브도 키우고 칼림바도 배워보고 책이랑 옷 같은 건 야채마켓에 팔아보고 했네요 이런 거 따라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긴 합니다 오 괜찮다 코로나 감성 집에서 뭔가를 하는 거 칼림바 저도 사고 싶었는데 칼림바가 뭐예요? 이렇게 악기인데 이렇게 실로폰처럼 가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튕기면서 하는 건 마림바는 아는데 칼림바도 있군요 마림바는 이거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크다고 다음은요 이시은님 바삭거리는 흰색 호텔식 침구 위에 커피잔과 토스트 하나 그리고 책 하나 엎어두고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 땡스타 감성 알겠습니다 요즘 감성 시큰둥하네요 그래요? 재밌는데 왜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거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감 가는 게 없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지카이가 방송됩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 미리 준비하자 오늘 꿀잠 자는 법 그리고 요즘 감성 즐기는 법 날아봤는데 두 번째 주제는 참사였던 것 같아요 베텐러들과 무슨 감성을 논합니까 저희는 그런 곳 아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 주세요 꿀잠 자는 법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뭘 먹고 자자 정민우님 제2외국어로 외국어 알려주는 영상 보자 까막눈님 안마커튼과 안대를 착용하자 박현희님 2억 년 후 미래동물 다큐보자 3607님 육체노동하자 김혜선님이고요 감성 즐기는 법 보내주셨습니다 SNS에 긴 문구보다 이모티콘 한 개 쓰기 최정은님 예쁜 접시에 와플 담고 아메리카노 먹기 5173님 색채공부 취미 갖기 0911님 시골 할머니 댁 레트로 감성하기 2786님 호텔 침구에 토스트와 책으로 덮고 사진 찍기 이시은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가 선물은 다 드립니다 근데 감성 챙기는 게 너무 번거롭네요 읽다 보니까 그렇죠 선물 막 퍼주는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방송 들으면 꿀잠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왜요 자 다음 주 주제 뭐예요 네 첫 번째 주제는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다면 무엇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주제에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하는 게 좋답니다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달아놨으니까요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선물 드리니까 미리미리 참여해주세요 네 자 끝인사이세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다 Ke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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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아멘